안녕하세요. 텔레마케팅 관리사 제5강 판매관리 시간입니다. 그럼 먼저 학습 포인트를 알아볼까요? 먼저 SCM과 QR을 이해하고요. 집단소송제와 제조물 책임법을 구분 이해하고 AIDMA라 헤어지고 AIDMA와 AIO를 구분하며 아웃소싱과 파견 근로자를 구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텔레마케팅 유통 물류상식에 대해서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CM과 QR인데요. 특히 SCM과 QR은 물류관리에서 혼동을 많이 일으키는 이런 용어나 상식이 되겠습니다. SCM 살펴볼까요? SCM은 부품 및 자제 조달업체로부터 제조업체, 도매상, 고객 이렇게 물류체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물류체인 흐름이 있는데 이런 흐름이 이어지는 공급사슬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들이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한다. 서로 협력관계를 맺으면서 자원과 정보를 원활하게 통합하여서 공급망을 구축하고 이에 따라서 운영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개선하고 처리하는 이런 시스템의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공급가치사슬관리, 공급가치사슬관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QR을 알아볼까요? QR하고 혼동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QR은 생산과 유통의 흐름에 있어서 기업들이 상호협력해서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를 간파한다는 걸 중시하십시오. 소비자 측면에서의 니즈와 성향을 간파하고 나서 이에 따라서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그래서 QR의 약자가 킥 리스판스. 킥 리스판스는 무슨 말입니까? 고객이 요청하는 그 니즈에 따라서 신속하게 대응한다. 이런 의미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CM과 QR은 혼동하기 쉬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ERP와 POS가 되겠는데요. ERP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전사적 자원관리 또는 전사적 비즈니스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것은 비즈니스의 균형과 효율성을 잘 고려해서 설계된 업무 프로세스 프로그램의 통합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RP 다시 말씀드리면 전사적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이렇게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통업체나 백화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POS, POS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POS는 한마디로 판매 시점 정보관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을 보면 판매 시점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처리하여 데이터베이스하고 이것을 경영활동에 전략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바코드에서 자동 판독 방식이 보편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우리가 할인마트나 유통업체에 가면 바코드에서 여러분들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동 판독 기능이 바로 POS인데요. 판매 시점 구매 관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3S1L의 법칙인데요. 이 차트에 그림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3S1L을 우리가 3S1L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먼저 스피들리 되어 있죠. 스피들리는 뭐냐면 빠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좀 추상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피들리를 어떻게 기억하냐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가정에 택배를 하지 않습니까? 택배를 할 때 빨리 빠르게 택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이플리 되어 있죠. 세이플리는 어떤 의미이십니까? 세이플리는 안전하게 이왕이면 택배를 안전하게 배송하면 좋겠죠. 다음에는 슈얼리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슈얼리는 말 그대로 확실히 틀림없이 이런 의미인데 택배할 때는 보다 장악하게 택배를 해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우가 되겠는데요. 로우는 무슨 의미입니까? 값싸게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서